밥을 할 줄 알아요? 언니 혹시 밥 할 줄 알아요? 아 진짜? 할 줄 안 해! 밥은 말 다 한 거죠 언니? 밥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내가 자랑 많이 해줄게요 주니 오빠 앞에서 언니가 했다고 집에서도 안 하던 밥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잠길 때까지 물 넣는 거 아니에요? 그쵸 언니 근데 쌀 다 헹군 거예요 또? 다 헹군 거 이게 약간 이런 쌀뜨물이 있어야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? 근데 너무 쌀뜨물이 너무 그것만 하려는 거야 언니 네 알겠어요 언니 우리 저기 뭐냐 새우 저거 좀 해주세요 이거 그냥 씻기만 하면 돼요? 헹구면 돼요 그냥 저는 근데 저번 주에 시작해서 사실 별로 막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언니도 아까 오빠 막 귀엽다고 했잖아요 아니 뭐 이준씨가 항상 귀여운 거 같아요 어떨 때가 어떨 때가? 그냥 되게 막 수줍아 할 때가 제일 귀여운 거 같아요 수줍아 할 때? 답답하면서도 되게 귀여운 거 같아요 아 언니 그 밥 한 거예요? 근데? 휘저 버튼도 안 들렸네? 됐다 이 소리가 나야지 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막 너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같잖아 답 많이 가르쳐 줄게 언니 어머 이거 뭐야? 한우네? 우리 오빠가 샀겠다 내가 아까 또 한우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조금 사왔다 나만 먹으라고 먹지 마세요 알았어 아까부터 너무 자꾸 남편 자랑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그만해도 될 거 같아 지금 진짜 무서워 칼도 들었다 눈이 진짜 솔직히 아까부터 얘기해주고 싶었어 왜요? 렌즈 안 낀 거죠? 조금 차감, 조금 추워요 눈이요? 응 어떻게 해요 저 렌즈 끼고 다녀야 돼 내일부터 빨간 렌즈를 끼워야 돼 뜨겁게 왜 둘이 부부상으로 잘하는 줄 알겠어요 나는 왜? 왜요? 잘 어울려요 진짜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?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만 살짝 쓸지 말고 내가 쓸지 말했잖아 언니 이게 앱 이게 한우 먹고 싶어서 이거만 먹어요 그러면 이거만 먹어요 그러면 자 진짜 치사하다 진짜 근데 언니 아까 오빠가 언니 무릎 쳤지 않아요? 리액션 하면서? 무릎 쳐 웃으면서 아까? 잘했어 너 잘한다 잘했어 너 잘한다 아니 야 부인이 여기서 네 부인이 죽었어 내가 아까 그걸 딱 봤거든요 내가? 오빠가 왜 그렇게 여자들한테 스킨십이 쉬운지 모르겠어요 쉬운 남자야 괜찮아요 전 친 줄도 몰랐어요 아 근데 좀 저는요 그게 고민이에요 오빠가 너무 너무 엄마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너무 응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싫어요 나한테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습관인 습관 다른 여자들이 오해예요 자꾸 이렇게 붙이면 그래 남편들은 뭐하나? 아 그니까 남편 창성이 남편이 여기 있지 남편 남편 오빠 오빠야 오빠 나 이거 좀 들어봐 줘 알았어 어 오빠 뭐야 우리 언니 잘하고 오빠 이창선 상산이 못 들어서 가는 거 같은데 조금 짠 상산이 여기 상산이 들어오셔도 돼요 보일 텐데 됐어 이거 이거 쌈 어 쌈 딸아 딸아 씻고 갈게 나 나중에 할 얘기 있어 오빠 왜 상산이 이거 조심해 상산아 왜 할 얘기 있어 진짜 나 왜 또 바보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같이 살지 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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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선아 뭐 이럴까? 언니 나빴어 나빴어 그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뭐 남자가 왜 그래? 내가 똑같이 할 거야 연선아 내가 육구춘자 그러는 거지 지금 뭐? 야구르트 줬다고 야구르트 줬다고 야구르트 야구르트 줬어? 야구르트 줬어? 뭐 이겠어 야구르트 줬어? 나 아까 목마르고 주물 뻔했는데? 아니야 아니야 그게 들고 있었어 누나 누나 또 있었어 얘기 잘하고 나와 어머 물 지른다